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무것도 없어? 시공을 막힌 지가 언젠데 건설 장비 하나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가짜 시공사 직원이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사기라니. 이 왕제국이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시공사 직원하고 대기업 건설 회사 직원 이름도 똑같아서. 여하튼 회장님이 시공사 직원을 컨택해서 제가 잘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자식이. 그걸 변명이라고 해. 이준호 그놈한테 연락해 봐. 그놈이 사진도 찍어왔잖아. 알겠습니다. 없는 번호라는데. 이 자식들이 둘이 짜고서 나를 물을 먹여? 잘 찌어졌냐고 물어보시는데.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 저기 그, 그, 그게. 지금 우리 불러놓고 장난합니까? 공사 현장 어디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담보인 땅과 집은 모두 가져오는 것은 물론 그동안 샤오청 회장님이 투자한 돈도 다 돌려받아야 할 거라 하십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시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원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철칙이십니다. 회장님. 회장님! 내 돈. 내 돈. 내 돈.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